넥스트 레벨 저 너머의 문을 열어 넥스트 레벨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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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미마야! 안녕하세요, 에스파이입니다! 와, 대박이야! 속에 나뉘는 너, 복붓 수준 소울메이트 멤버! 소울메이트를... 이게서 좋았네, 이게서! 뭔가 윈터랑 되게 안 맞는데 잘 맞는 거 아니에요? 큰 사람도 있어! 저희가 타로를 보러 갔었는데 부부의 연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부의 연 축하드립니다 그럼 제일 잘 맞았다고 느꼈을 때는 언제가 또 있어요? 눈만 봐도 저렇게 좋은가 봐요, 둘이! 난리야, 난리! 동시에 코먹기 있어요, 둘이 같이? 갑자기 둘이 부더니 오, 잘 맞네! 부부의 인연 맞네! 찰떡! 부부가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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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see the new. Info 적대적인 코난과 살펌 The north part. 는 진화시켜 It's my novice. It's my novice. You lead, we follow 아버지로 감정들을 배운 다음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ork it, work it, work it out 건강할 수 없는 절망도 내 믿음을 깨지 못해 Watch me while I work it 더 아픈 시련을 맞아도 난 잡은 손 놓치 않을게 Watch me while I work it B-drop 나비스, calling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광야야 겉아내지 마라 약속이 깨지면 모두 거쳐 볼 수 없게 돼 언제부터 더 불어내자 가만히 시동 널 파괴하고 말 거야 We want it Come on, show me the way It's Cosmo Yeah, yeah, yeah 블랙만밤가 만들어낸 광각 QSS by I로 풀링시켜 목표 원해 그래 중심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비난받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착각 속에 난 미술이 아이 아이들을 불러봐 It's Pionex level pulse을 열어봐 이건 real world 깨어났어 We against the villain, what's her name? 블랙만밤 We against the villain, what's her name? 결국 난 문을 열어 그 빛은 내가 봐야 Too hot, too hot We against the villain, what's her name? 난 궁금해, 배치겠어 이 다음의 beauty story 하! I'm on the next level 저 너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자껴라, 자껴라, 자껴라 I'm on the next level 더 강해져 자유롭게 Next level 난 광야의 내가 아냐 Next level 야! 이수같은 나를 느껴 Next level 자껴라, 자껴라, 자껴라 하! That's right Come on 소원을 말해봐 네 맘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눠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드림팔을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날 헷갈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벗쳐 터져버려도 바람별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희가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나는 그대 소원을 말해봐 영원한 그대 소원을 말해봐 바 바 바 빨간 맛 궁금해, honey 깨물면 점점 녹아나 스트로베리 그맛 코란냅샵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레더홀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목 나와던 내외 나도 몰라 내게 묻지마 얼마나 깊은 진해 내 눈 못 보니까 하우셨다면 저 다른 애들과 넌 다르길 바래 나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내게 빠진 거 마치 너 겁 묻지마 난 바로 너야 넌 숨 마셔도 낙착이 될 테니까 Feel the rhythm 몸이 기억하는 대로 좋아 Something I forget for 바로 지금 맘이 흘러 가는 대로 좋아 숨은 소리를 나는 거야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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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을 담아 너의 그 눈빛 날 바라봐 잊지 못한 이 순간 좋아 Feel a rhythm Baby 기억하는 My heart 좋아 Something I forget about 바로 즐거워 지금 내 손을 놓지마 슬픈 성미를 넣는 거야 하늘 맞지마 둘 다 내 맘이 이 순간 좋아 소리로 불계로 Let's get dry That's right Give us some some Here you go now Yeah Um-ba-ba Oh-ba-ba Tell me something boy Aren't you tired trying to fill that void Or do you need more Ain't it our keeping is so hardcore I'm falling In all the good times I find myself Longing for change And in the bad times I feel myself I'm off the deep end I'm off the deep end Watch as I dive in I'll never meet the ground Crash to the surface Where they can't hurt us We're far from the shallow now Oh wow 너무 잘하나 봐. 맞아 이거야. 야 어팝이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중요해. 진짜 간결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센스입니다. 자 파리. 왜 나와. 왜 나와. 한 번은 뭐. 그래 한 번은 맞아. 중국이니까. 지금 활동하는 게 있어. 그래 이렇게 사람이야. 왔다. 네. 자, 강세기와 두 방 냉장고 걸려있어요. 뒤로 와, 뒤로, 뒤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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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많으니까. 정작이 바뀌었는데? 정작이. 그러네.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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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하하. 또 저의 꿈을 다짐한 거야 또 저의 꿈을 다시 좋아한 거야 그가 또 저의 꿈을 다짐해 또 저의 꿈을 다짐해 또 저의 꿈을 다짐해 또 저의 꿈을 다짐해 뭐야? 뭐야? 자 하나 둘 셋 나 알아라 야 뽀뽀라 나아 괜히 야 뽀뽀라 나아 괜히 바라볼 수 밖에만 없는 건 아나도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 잘한다 자 그리고 우리 방송 보니까 그 수영양이 제가 채널솟이라는 TV를 보는데 수영양이 운전하는 걸 너무 답답해가지고 채넷양이 운전하더라고요 운전하더라고요 갑자기 스무짝이 확 나가세요? 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먼저 운전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집이 전주잖아요 부모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운전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태연이 형이 주차의 달인인지 아린지를 진짜 뭐야? 뭐야? 진짜 웃겨야 진짜 대박사건 살! 사이즈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자 태연이 형이 와서 주차! 설명 한번 들리시겠어요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보세요 과연 베스트 드라이버 달리 자 시동을 이렇게 거시면 되고요 태연이 원샷도 브래킹 이거 부셔지는 거 아니죠? 어머머머머머 어떻게 앉아? 저희도 탔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쩍버려 아 이렇게? 들어간다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간 성인이 처음이에요 저희는 보통 엉덩이가 이쪽에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들어갔냐? 처음이에요 진짜 완전 신기하네요 자 여기 키가 있죠? 태연 왔다 태연 왔어요? 사이드미를 볼 수 있겠어? 쓱 한번씩 사이드미를 좀 펴고 자 갑시다 들어가주세요 시발 어머 신기해 이게 들어가냐 후진도 있어요 후진도 이게 들어가냐 후진도 있어요 후진도 후진 후진은 기아를 후진으로 내리면서 이 차는 후방 카메라가 없어요 돌아보셔야 돼 이 와중에 열심히 주차하고 있어 주차하면 되나요? 주차하면 돼 저 안에 이 차 전으로 들어가주세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한 번에 들어가면 자 시원한 뭐 음료수라도 하나 그렇죠 커피? 아니 아니요 한 번에 화이팅 화이팅 자 갑니다 빅빅빅빅 자 한 번에 들어가면 아이스 아메리카입니다 풀어야지 풀어야지 오오 반대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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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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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잘한다 대박 성공 시즈콘 누르셔야 돼요 유럽 러브즈 효연 시즈 안 누르셔야 돼요 간다 갑니다 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대면 약이 입장 먹고 싶다 진짜 죽네 나의 마법이 보여지지 나의 마법을 보여주면 했어요 대면 무식하게 달려있어요 대면 무식하게 달려있어요 영어도 같이 하세요 제네레이션 스타라인 아니 이런거 하나 물을 보고 물을 보고 물을 보고 하늘이 시원 하늘이 시원 힘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월스테너레이션 스타렉! 자, 드디어 아시아의 별이 지하 3층에 또 왔습니다. 월스테너레이션 스타렉! 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대박이다, 진짜. 우와, 소름 돋아 얘, 어떡하지? 자, 다음 거 한번 보시다 그러면. 다음 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따는 거예요, 춤을? 보고! 보고! 아, 그럼 할 말 없죠? 아니, 왜냐면 우리는 보고를 못 따거든요. 보고 탄다니까, 신기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또 보이그룹 한번 갑시다. 근데 보이그룹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남자들은 스텝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SM 거 드립니다. 오십시오. 오빠 되게 많아, 뭐가. 그대 난 울 첫함, 이 길. 난 망쳐놓을 거야. 이걸 어떻게 해. 자, 한번 가봅시다. 음악 주세요. 나 진짜 이거 못하겠다 네 맘을 못 들어갈게 오빠 이걸 어떻게 해요? 지금 하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하지? 복사기 복사기? 복사기 나 오늘 여기서 새로운 별명 얻어가나? 복사기 권복사 씨 권복사? 권복사 씨 복사결 뭐야? 복사결 15위 잘 간다고 이야! 힘들다 내 눈물 모르게